복실이 집이 아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널찍하게 해줬어요. 그랬더니 얘가 또 안에 들어가서 집 구경을 하네. 아, 지 혼자 또. 아이고, 뭐 하는 거야? 그게 왜 그러지? 찾는 거야, 뭐를? 자리 잡으려고 그래. 근데 냄새를 막 맡는데? 왜 그래, 복실이? 뭐 하는 거지? 복실은 게 싫은 모이다. 그치? 왜 그래? 복실아, 거기 싫어? 거기 싫어? 그, 뭘 이렇게 그 뭐야, 장판 같은 거 깔아줘야 되나? 됐어. 봐, 저 계속 이렇게 파헤치잖아. 그 냄새에 자꾸 맞는 거가 지금? 이상한 냄새 난다고? 땅을 막 밑으로 막 냄새 맡잖아. 야, 됐다. 그 먼지 있잖아, 먼지. 그 안에 가만 앉아 있는 거야? 그래, 니 혼자 거기서 있어라. 꼬꼬는 지금 복실이 없어서 어떡한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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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는 바깥에서 복실이는 안에 있고. 어떡한데? 어? 복실이 나왔다. 복실이 일로 와. 꼬꼬 봐, 이거. 복실이만 졸졸졸 따라다녀. 고마워. 마음에 들어? 응? 새끼 날끼도 그거 안 놔라. 응? 땅 타지 말고. 응? 됐어. 됐어.